교회 교회들이 어린이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직 교사들만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에 자신 없어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많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섬기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로부터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매번 당신을 칭찬만 한다거나 당신의 이야기가 훌륭했다고 말해주거나 혹은 그들의 삶을 당신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우리가 씨앗 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를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용하시는 것과 전에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린이들은 돌보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구식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크면 그때 이렇게 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때 내가 내 말을 들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어린이들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더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비전이 없는 어른들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이 사역 지도자로서 저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삶에 투자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강력한 비전이 없이는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4.14 윈도우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높은 뜻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기도와 중보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빅야드 사역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중보기도를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치유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4.14 윈도우에서 듣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이며 영감을 줍니다.